이게 엄청 깊게 나오네 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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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썼어? 얘기 썼어? 표정이 진짜 안 돼 치우 치우 그날 이형이 나왔으면 이형이 만나를 정서 정서 대회에서 그 기격에 모아주려고 입지골이 벗겨 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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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애기짤치 닮았다 이런 거 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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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노래 틀지 말라니 너무 노래 틀지? 마리아랑 샌드니가 공부할 때 나 노래 잘하고 말 안 하지마 우울해요! 우울아! 우울아! 아 뭐 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 기획으로 그냥 하자 짠 아 진짜 막고끝도 어쨌든 최종 일단은 회전기 뒤에 앉는거 있죠?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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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만은 대만에서 되게 중고하고 희한한 아달라는데 귀가에 안 나와 너 인사 장난 아니잖아 아니? 뭐 체결한거 아닌거 고맙습니다